자매자매 여기 한 거 있어 나게 너 할 줄 알지? 아빠 아까 가르쳐줬지? 거기서 가르쳐주세요 가위를 어떻게 해야되죠? 가위를 조심했을 때 구멍을 막는 걸로 보여주세요 됐어 낙인 것만 먼저 막고 동생들 하는 걸 가르쳐줘 구멍 가릴 거예요 흙이 나와가지고 구멍을 막아줘야 돼 그 안으로 흙이 못 내려오거든 여기 구멍있지? 구멍을 막아야 돼 봐봐 언니 어떻게 했지? 거기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편에 돌리시고 이거를 돌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네 그 벨벳도 있어 어? 저거로 구멍을 막아주세요 여기 여기 나이에 밑에 아 우리는 몇 개 안 키우는데도 베란다만 키우고 이걸 내려놓고 난리도 하자 자 여구를 잡으시고 가위 가위 잡으시오 잘라줄까? 잘라줄게 잘라줄게 구멍을 막아주세요 구멍을 막아주세요 구멍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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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꺼 나이꺼는 나이에 잘라줄거야? 아 그래요 잘라줄 수 있는데 난석을 산다고 했지 잠에 그리고 오늘 쓰는 흙은 이역을 쓸거야 이역 알았지? 나이꺼는 먼저 보여줘 우유 움직이지 않게 됐다 너무 많다 됐다 이번엔 평평하게 놔줘 탑이 두 개네 탑을 주고 나야 나야 너무 많아 여기 안구여 우리 아이가 너무 많아 여기 안구여 귀가 안맞아 그러면 흙을 더 채워야죠. 흙을 밑에 식물 빼보세요. 식물 빼보세요. 식물을 잡고 하나를 빼보세요. 식물을 하나씩 빼세요. 그러면 흙이 얼마큼 더 있어야 되겠지? 이만큼 더 올려야 되겠지? 그럼 흙을 더 채우세요. 이 식물이 이렇게 나와요. 이쁘거든. 흙이 지금 모자라는데 밑으로 내려갈게요. 흙을 좀 더 채워봐요. 조금 조금만 채워봐요. 넣어보세요. 이제. 이 정도면 되겠어? 꼬꼬 안 눌러도 돼요. 채웠지? 그러면 이제 여기 주위에도 채웠어. 그 다음에 주위에. 아 벌써 다 채웠어. 자 이거 챙기고. 나이 아직 안 했어? 네 아직. 돌을 올려주세요. 올리세요. 잘 만들었어? 잘 만들었어?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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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연이 거 돼야지? 아니 지연 거 아니야구? 아니야 이거 선. 이게 지연이 거. 이렇게 놔둬야 되겠지? 붙으면 안 돼요. 붙으면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있으면 되지? 아 맞다. 아 맞다. 응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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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sent. 없을까. 아